두 번째 제시어. 토마토 오디오처럼 거꾸로 해도 같은 단어 출발. 토마토 오디오는 제외하세요. 기러기. 틀렸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 작게 얘기하자. 저 또 못 듣게. 작게 얘기하자. 스위스. 이효리. 기러기. 아리아. 3. 2. 토마토. 틀렸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지? 토마토. 토마토. 스위스. 기러기. 리효리. 다시다. 내가 다시다 아니야? 어디요? 안 된다고. 내가 다시다 하면 돼. 장바짝 연하잖아. 다시다. 아리아. 기러기. 이효리. 마지막. 스위스. 정답. 기타는 달린다. 출발선으로 돌아가시죠. 얄밉기 있어요, 얄밉기? 왜 못 정하지? 성실반이 먼저 두 게임을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승리하면 첫 번째 교화활동은 성실반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지금 치면 안 돼. 저 진짜 다른 빵으로 옮길 거예요. 왜 이렇게 초조하나? 저 천천으로 옮길 거예요. 열심히 하실래요? 열심히 하네. 이번 판은 노래를 불러주셔야 되는데요. 가사에 그녀가 들어가는 노래 부르기. 제발. 그녀는 너무 예뻤다. 그거부터 끼라고 빨리. 가. 그거부터 가. 제목 얘기해야 돼? 제목 가.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나. 정답.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정답. 그녀의 친구라도. 이놈. 좋아. 치원해 치원해. 그녀는 너무 예뻤어. 하늘에서 천천사였어. 그녀는 예뻤다. 좋아. 음이 실패. 음이 완전히 달랐어. 오케이. 장난치지 마. 그녀는 너무 예뻤어. 정답. 정답. 그녀가 좋아하던 저 다리. 정답. 나이스. 오늘은 그녀를 만나는 세 번째 만나. 이거 약간 바뀌었는데.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정답. 인정할게요. 왔어, 왔어. 뭔지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3. 그녀. 너 뭐해? 실패! 승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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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이 솔로예요. 야, 이게 왜 정해주다가. 그녀가 사랑하던 저 다리. 오케이. 정답. 어? 그녀는 나무 예뻤어. 정답. 야, 이건 맞았지. 진짜 족사가 개 좋은 거야, 여기는. 그녀와 나는요. 그땐 참 어려. 야, 처음 듣는 노래야. 에이. 그땐 참 어려. 해요, 해요. 해요. 그녀와 나는요. 그땐 참 어려. 많이 사랑했고. 때론 많이 다퉜어. 해요, 해요. 그녀와 나는요. 그땐 참 어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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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답. 정답. 야, 이거 또 보컬이야? 여기 보이는 모발 자칫. 오늘은 그냥 손잡아 나는. 아, 너무 포기 싫은데. 정답. 자, 이렇게 해서 3대0으로 성실반이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교화 활동이 종료되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죠. 어, 식당 있어요? 어, 식당 있어요? 뭐가 많아? 어, 갑자기? 일단은 우리가. 진짜.